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라고 찍어도 나오려나? 우와 야! 집 안에도 나와 집 안에도 나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야 관저 한번 보자 지금부터 관저 최초 공개합니다 야 이런 거였어? 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오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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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사진 뭐야 여러분 나 지금 너무 신기한 거 같은데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이거 뭐야?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 이거 뭐야? 이거 왜? 팬티만 입고 이거 잠깐만요 바지 안 입었죠? 이거 청와대 관저인가? 걸려있는 인물 사진 이게 대통령 관저가 아 나 순간 박정희인 줄 알았다 이거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저는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저 사진이 왜 저기 있지? 이게 보였어요 5시 5분에 하이 실종된 내가 봤을 때는 60 60 60대에서 50대에서 60대에 건장한 남자 어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는 거 보니까 60, 70년대는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아까 그 방이랑 같은 거 같고 이 분홍색 이게 뭐지? 여기서 확대가 안 되니까 이거 분명히 한 분이 찍은 사진일 것 같아요 이것도 확대 한번 해보여 여기 무슨 호텔 같기도 해요 그쵸 물이 있고 관저에 이런 시설이 있나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캡처했어요 관저 라고 나왔기에 이렇게 보는거지 내가 이걸 뒤져가지고 한게 아니라요 이 시계 뭐야? 이거 좀 특이한데? 한국엔 좀 없는 시계 같은데 이거 한자 써져있지 않아요? 이 시계와 그 다음에 이 배낭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인가? 그쵸? 거울에 비친 모습? 이 차키! 약 그 다음에 와인 닭에 이 가방 호텔인가? 테이블 확대해달라고요? 테이블 확대해달라고요? 아 이거 CSI입니까? 이거는 이거 무슨 호텔 뭐 그런거 같은데? 룸서비스인가? 이거는 아 뭐지? 약간 그건데 파란 가방? 파란 가방 이 차키! 이 차키! 이 차키! 이 차키!